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침 오전 기온 올라가면서 오전 낚시에 또 이렇게 한 수 올라오네요. 잔챙이도 바글바글 하답니다. 잔챙이 활성도도 좋다 이거예요. 군인 음내권 강 한 포인트에서 조항 오기를 지금 두 수 해놓고 하루도 한다고 하네요. 기온이 좋아지니까 또 좋은 조항이 보여지네요. 한 수 한 수도 이게 어디입니까? 그쵸? 네 3월 21일 아침에 지금 막 조항에 왔습니다. 군인 위천입니다.